여러분 밑에 보이시죠? 구독 눌러주세요. 좋아요 누르고 좋아요 구독해주세요. 제발 부탁할게요. 야구장 되게 잘 지워놓은 것 같아요. 올 시즌 부상 없이 무조건 가을 레고까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올해도 다치지 않고 원하시는 목표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. 삼성 라이언즈 화이팅! 삼성 올해는 가을 레고 갑시다. 삼성 라이언즈 화이팅! 선수들 부상 없이 그렇게 파이팅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삼성 라이언즈 화이팅! 삼성 라이언즈 화이팅! 그리고 올해 라이언즈 파켓에서 꼭 가을 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. 우와! 삼성 라이언즈 화이팅! 삼성 라이언즈 화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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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